안녕하세요 양평읍 회원위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저 산자락 아래에 멋지게 모여있는 전원주택 중에 있는 아주 규모가 좀 큰 주택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양평읍 회원위 전원주택 단지에 와 있습니다 더 멀리 추읍산도 보이고 이 회원위에 있는 단지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즈음에 조성된 단지인데 약간 경사가 있는 이 도로를 올라와서 전원주택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창 전원주택이 휴행할 때 지은 집들은 대부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요즘 지어지는 집들에 비하면 오늘 보러 온 토지와 주택도 땅이 274평이고 주택의 면적이 60.42평이니까 60평이 살짝 넘는 그런 주택이고요 땅도 넓고 집도 크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고 2008년도에 준공한 그런 주택입니다 차 파킹하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살짝 올라오면 집 들어가기 전에 입구 쪽에서 보이는 전망들입니다 대명콘도, 온천호텔, 37번궁도 다 내려다보이는 멋진 조망을 가지고 있고 남쪽으로 탁 트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도 살짝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은 일단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하수 처리 구역이고 상수도 들어오는 마을이라서 정화조나 물은 신경 쓰실 일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텃밭도 굉장히 열심히 잘 가꾸시더니 이제 좀 힘이 부치시나 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이곳에서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시자고 해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에 딸린 토지는 274평인데 실제로 좀 더 쓰고 싶으면 이 옆에도 텃밭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텃밭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텃밭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우 밥 많이 주워다 놓으셨네 주택의 데크에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평 규모의 주택에 걸맞게 현관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고 1층에 방이 2개인가요? 2개인가요?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2층에 현관 들어오면서 왼편에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아우 거실도 아주 그냥 널찍하게 여기가 큰 방 큰 방이 있고 그냥 주세요 2층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2층의 방 여기 2층의 거실 2층의 화장실 여기 2층 방이 되겠습니다 60.42평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면서 1층이 40평 정도 되고 2층이 한 20평 살짝 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집으로 2008년도에 지어졌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 남양 주택입니다 살짝 경사가 있기 때문에 데크에서 보이는 전망 1층에서 보이는 전망 2층에서 보이는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평업 회원위에 있는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들 주택의 내부 또 데크에서 보이는 모습들 보여 드렸습니다 토지는 274평이고 실제로 그 옆에 텃밭까지 읽어 가지고 한 350평 가까이 쓰고 계시고 건평은 60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고 1층에 방이 2개 2층에 방이 2개 전체 면적이 60평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양 주택입니다 2008년도에 중공한 주택 매매는 4억에 할 겁니다